지드래곤은 13일 마엑스 혐의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최근 자문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기사의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마엑스는 재차한 적 없다 말하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마약 범죄 관련 혐의 사실과 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자진 추석하였습니다. 전신 제모에 관한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고요. 작년 앨범 활동 후로 거의 1년 반 이상을 모발을 탈색이나 염색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중 최근 경찰 출석 후 기자와의 인터뷰 태도 조롱 논란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 긴장된 상태에서 인터뷰가 진행되다 보니 경황이 없었던 상황에서 나온 표현이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게 비쳤을 것 같다고 말하며 밤낮으로 수사에 임하는 경찰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나 하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엑스를 의사가 쳤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받은 척도 없다라고 말하며 그 의사가 누군지 오히려 궁금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여실장이 다녀간 유흥업소 화장실에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기사를 통해 내용을 들었으며 그분이 누구인지 제 행동에 관하여 사실인지 듣고 싶다라고 말하며 마엑스 정가자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진술 신빙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입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설명할 길이 없는데 저는 그분의 지금 행동이 이상한 걸로 보여지고 저도 언론이나 기사 내용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마약 정가가 또 있고 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 과도한 몸동작 등을 보고 마엑스 투약을 의심하는 데 대해서는 직업 특성상 브라운관에서 비춰지는 모습, 비춰지지 않는 곳에서 내 일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듯이 비춰지는 모습만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연예인으로서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번 마엑스 사건과 관련해 연루되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속상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6살 때부터 아역 생활을 시작했고 올해로 30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했다. 춤을 오래 추다 보니 일반적인 분들보다 조금 몸이 유연한 편이다. 말투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와전될 수도 영향력이 생기면서부터 조심스러워지더라. 한마디 한마디 책임감 있게 말해야 하는 강박 아닌 강박에 시달리다 보니 무슨 말을 할 때 좀 더 오래오래 신중히 생각하려고 기억을 더듬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드래곤은 그런 점들이 어느라게 보인다거나 문맥에서 많이 벗어난다거나 그 점은 내가 코칠 수 있으면 코쳐야겠다면서 나는 내 생각과 적어도 신념을 말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할 뿐이지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브라운관에서 비춰지는 모습 그리고 비춰지지 않는 곳에서 제 일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듯이 비춰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시는 것 자체가 당연히 연예인으로서는 감내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되는 점에 대해선 솔직히 속상하죠. 저는 6살 때부터 마약 생활을 시작했고 올해로 거의 30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춤을 오래 추다 보니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좀 몸이 유연한 편이에요 많이. 말투 또한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와전될 수도 영향력이 생기면서부터 조심스러워지게 되더라고요. 부담감도 있고 한마디 한마디 책임과 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강박 아닌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보니 무슨 말을 할 때 그건 좀 더 오래오래 신중히 생각하려고 기억을 더듬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좀 중간중간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그 점들이 어느라게 보인다거나 문맥에서 많이 벗어난다든가 그 점을 제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겠죠. 근데 저는 제 생각과 적어도 신념을 말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할 뿐이지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인터뷰를 첩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는데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